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자유계약 선수 FA로 영입된 나성범 선수의 입단식을 열었습니다. 나 선수는 오늘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입단식에서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라며 장타든 수비든 필요한 자리에서 최대한 잘해서 팀 선수들과 좋은 결과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 NC 다이노스에서 FA 자격을 취득한 나성범은 계약 기간 6년 총액 150억 원의 기아 타이거즈와 계약했습니다.